순두부가 나와서 다시 찍었는데 순두부 백반이라 중식이라서 양념이 하나도 안되겠나 봐요 만두는 2개씩 갈비, 고기, 김치 마라 명태회냉면 명태회냉면 미미래요 그래서 26,000원인데 저렴하지 않은 가격 같은데 상품같이 없었으면 양념이 안되지 그래서 아쉽네요 그래도 사준거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요 물이 모지롱이 아파서 너무 안좋아 장판이 부정나서 개그금만 했어요 장꽃같은걸 주네요 여기는 가장 유명한 강릉초당 순두부가 거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냉면육수 이미 따로 들지않나 여기는 강릉초당 골짬 땡큼도 먹었어요 이러면 양념이 육수 따로 주셨어 난 부어서도 먹고 비벼서도 먹지만 부어가 시원하게 먹는데 밥도 있네요 쩝갈비나 리뷰 이벤트 저거는 많이 일단 잘 먹겠습니다 비벼서 먹자 맛있게 아 싫어 2